1. 모든 감사와 찬미를 우리의 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선지자무 한마디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셨고 그분이 종교 이슬람에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2. 성구란 7.3절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오 사람들이여 너희 주님으로부터 개시된 것을 따르라. 그리고 그분 이외에 어떤 것도 대리인으로 택하지 말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경배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임을 정언합니다. 4.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진실하게 행한 선행만을 받아들이는 분이십니다. 5. 또한 우리는 모한마드가 하나님의 종이며 사도임을 정언합니다. 5. 하나님의 사도 모한마살랄라하왈리와살람은 비드와 이슬람을 해하는 이슬적인 새로운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5.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6. 그리고 그분의 종교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어떤 것을 더하거나 삭제하는 모든 것은 시련과 갈등 그리고 유혹의 근본 원인이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탄은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유혹하고 더 종교적이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이슬적 행위 즉 비드아로 죄를 짓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비드아들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이슬람은 완전한 것이며 어떤 첨삭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이 완전한 종교임을 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의 종교를 완성했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 이슬람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자아를 무부다디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종교적 가르침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을 위한 이로움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부다디는 단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범을 무시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주 사악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규범에 순종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지만 무부다디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역의 7월인 라잡달을 보내고 3달인 샤어반달 8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라잡달이 다른 달들과 달리 어떤 특별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들은 순지자 모한마드께서 라잡달의 신성함을 강조한 의미를 무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잡달의 근거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축하하고 기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허용할 수 없는 비도아적인 것이며 이슬람 교리에 반하는 행위들입니다. 순지자께서 주로 하신 라잡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라잡달 7월달과 샤어반달 8월에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라마단달 9월까지 이르도록 해 주십시오. 라잡달과 관련한 순지자 모한마드의 말씀은 위하디스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쉐이 홀리 이슬람 이븐 타이미야는 사람들이 말하는 라잡달의 특별함은 거짓이거나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라잡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이나 사도 모한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언급된 것이 아닌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리에 반하는 새로운 것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잡달의 첫 목요일과 첫 금요일 밤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 예배를 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하피즈분 라잡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라잡달과 관련하여 규정된 어떤 특별 예배도 없습니다. 또한 알라가 이브라고 불리는 라잡달의 첫 금요일 밤 동안 근행되는 예배의 혜택에 대해서 말하는 하디스들은 모두 거짓이거나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이 특정 형태의 예배에 대해 대다수 학자들은 비도아라고 단정해 말합니다. 또한 라잡달의 행하는 특별 단식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지자 모한마살랄라 활리야살렘이나 그분의 동료들로부터 전해진 근거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데 칼리파였던 우마르분 하타압은 라잡달 동안 단식하는 남자들을 강제로 음식에 초대하여 먹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라잡달이 무엇입니까? 라잡달은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에 사람들의 의회에 경배되었으나 이슬람이 도래한 후 이러한 행위는 파기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전언에 의하면 칼리파 오마르는 라잡달의 단식 습관이 관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를 싫어했다고도 전합니다. 또한 라잡달의 우무라와 그 축복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 모한마살랄라 활리와살람께서 라잡달의 우무라를 행했다고 전하는 하디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잡달에 행하는 우무라는 연중 다른 달에 행하는 우무라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선지자 모한마살랄라호 알레이와살람의 바른 가르침을 이어받아 참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무지로 인하여 잘못했거나 의도치 않은 실수로 행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오직 당신께만 경배드리고 오직 당신께만 도움을 청하옵니다. أكل كول이 هذا وأستغفر الله لي ولكم فاستغفروه إنه هو غفر رحيم 그리고 저희들은 감사합니다.